안녕하세요 금파여행TV입니다. 오늘은 여수여행지를 소개합니다. 전라도 여행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꼽는데 그만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기도 하며 특히 요람선을 타면 여수 밤바다의 야경을 꽤 운치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여수 밤바다는 가수 장범준 노래로 유명해져 많은 관객들이 찾는 곳입니다. 요람선은 돌선대교를 지나 이순신광장, 종포공원, 하멸등대, 낭만포차, 거북선대교, 오동도, 엑스포광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낭만과 아름다움이 있는 여수 밤바다의 멋진 야경과 헤이즌호텔 거북선대교의 아름다운 비유는 2박 3일 여수여행 중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을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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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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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